저 들어오세요 아직 안 나왔잖아 시작했는데? 시작했어요 다시 해야돼? 아니야 시작했어 촛불도 켜야돼 저희가 세계파티 빨리 준비해야되니깐요 이제 숨 좀 고르시고 이제 초로 가봅시다 이거 어떻게 돌려? 내가 선글라스 끼고 있어서 어딘가구나 장난 아니야 장난 아 묻었어 자 케이크를 형이 케이크를 망쳤네 묻었어 다시 다시 아 또 묻었어 다시 거기에 이거 넣어 손가락으로 넣으면 돼 아 그래? 응 됐어 됐어 그렇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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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다 22개를 이렇게 40만개야 그냥 이렇게 하자 불 꺼린다 하트가 안 꽂히는데? 이렇게 모아서 그냥 야 근데 22개 안 해도 몰라 안 해도 돼 아니 모아놓으면 니엘님도 못 세 그러니까 41만개야 한 10개만 하자 이제 우리 빨리 불 끄고 촛불 해야 될 것 같아요 니엘이 거의 다 씻었다는데 네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 아 야 22개만 해도 다 껴 야 불 나갔다 아니아니 야 오늘은 니엘이 오늘의 생일 축하해 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자 자 불을 켜려면 빌려야겠는데요 자 불 주세요 불 좀 빌려주세요 불 좀 빌려주세요 어딨나요 불 좀 빌려주세요 받았습니다 나는 루티의 형이다 받았습니다 재밌지? 야 그걸로 어떻게 붙이려고 뜨거워가지고 하면 이어지면 다 같이 붙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람 불면 돼? 아니야 불이 이어가 진짜라니까 된다메 아니면 나 기가 막힌 하다 아니야 아니야 좋은 거 갖고 왔어요 제가 젓가락으로 45만개 우리 빨리 해야 돼 빨리 불 나는 거 아니에요? 불 불 날 거 같은데 자 불 꺼 불 꺼 불 꺼 불 꺼 ㅈ앤 불 꺼 불 꺼 야 한번 봐봐 불 꺼 불 꺼 불 꺼주세요 불 불 불 불 불 불 왜 형 왜 이러고 왜 그러고 있어 옆에 스위치 있잖아 어디 이거 그거 할래 불 어떻게 꺼였나 어떡하지? 불 끄는게 없어 야 이거 열어 그걸 왜 열어 야 이거 불은데 이걸 왜 꺼? 불 난다고 불 난다고 불 안 나 야 야 생크림 녹은거 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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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불어뜨릴거 불 못 치는데 아니 이거 진짜 야 이거 물 떨어지는거 아니야? 물 떨어지는거 아니야? 야 이러면 안돼 야 연기만 불 끄지마 불 끄는게 없어 야 그냥 하자 야 이거 초콜렛 다 녹았어 야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야 그렇게 하면 안되지 블랙이 부채야 아니 연기만 대고와 니엘이 대고와 야 대고와 야 대고와 뭐야 불나 bla Voy 야 야 어 어 야 야 야! 야! 초 다 넣었어 니엘 이거 한번 더 할래? 니엘 뭐야 이거? 니엘 얼굴에 해야지 어? 얼굴에? 자 한 번! 하나 둘 셋 축하해 자 한마디 한번 여러분 이렇게 돌릴겁니다 네 제 생일을 야 숨 참다 이렇게 들릴거 같네 이렇게 했네 제 생일을 축하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건데 보다가 이렇게 돌릴거 아니야? 끝이에요? 더 축하해 뭐가 네가 축하해줘야지 저희 선물 준비했어요 아 선물 준비했어요 이거 진짜 우리가 한타간담 키웠어 5년 전부터 내가 산거고 이게 일단 이거 땡 이 형이 산거야 이거 내가 산거고 이게 이거는 진짜 우리가 다 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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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샀구나 고맙다 이거는 아니지만 뭐 받아줘 고마워 고마 진짜 이거 키우는데 5년 걸렸다니까 한국 꼭 가져가 고마 고마 생화야 아 우리 너 데뷔 때부터 키웠어? 그래서 진짜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5년 전부터 불었어 5년 전부터 하루에 한 번씩 많이 불었네 세 개밖에 안 넣었다가 나중에 해리조 형은 졸려? 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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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 생일파티 안 와? 내 졸려 졸려? 졸려 한 번 더 해야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우리 즐거운 생일파티인 것 같아 지금 천지마 안 했어 아까 나 했어 아까 했는데 다 잘랐어 왜 그래? 와 미쳤다 거 같아 야 근데 뭐야 이제 생일 주인공을 찍어 야 니엘을 찍어 거기 숨어있는 사람들 뭐여? 거기야 다 보인다 까꿔 같이 찍었어요 지금 카메라 다 나왔어요 지금 맞아 맞 자 이제 우리는 후쿠오카로 가야 됩니다 아 일단 자 이제 다 같이 나와야지 후쿠오카 후쿠오카? 야 너 혼자 나오겠지 구쿠오카 후따까까 구쿠오카 후따까까 구쿠오카 구쿠까까 자 자 자 여기 카메라 안에 다 들어와봐 병원이 형 누레 병원이 형 누레